비교들이여 이 비구 중 속에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마음을 두는 것을 수습하고 노력하여 머물고 있는 비구가 있다. 비교들이여 이 비교들이여 이 비구 중 속에 있도다. 비교들이여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마음을 두는 것을 수습하여 놀리키면 큰 효과를 얻고 큰 공덕이 있나니라. 여러 비교여 입출식념을 수습하고 널리 익히면 사념처를 만족하게 한다 사념처를 수습하고 널리 익히면 실각지가 원만해진다 실각지를 수습하고 널리 익히면 명과 신통과 해탈이 원만해진다 그러면 지구들이여 어떻게 입출식이 수습될 것이며 어떻게 널리 익혀질 것이며 어떤 큰 효과와 공덕이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여기에 비구가 있는데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고 혹은 빈 집으로 가서 결과 보자여 몸을 간정히 하고 생각을 나타내서 머물게 한다 그러면 실로 생각이 있어서 숨이 들어오고 생각이 있어서 나 한다 혹은 길게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숨을 길게 들어오게 한다고 깨달아 알고 혹은 길게 숨을 내쉬면서 나는 길게 나가게 한다고 깨달아 알고 혹은 짧게 입식하여 혹은 짧게 입식하여 나는 짧게 입식하여 나는 짧게 입식한다고 깨달아 알고 혹은 출식하여 나는 짧게 출식한다고 깨달아 알고 나는 몸을 깨달아 나는 몸을 깨달아 받으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몸의 움직임을 고요히 하여 입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몸의 움직임을 고요히 하여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기쁨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입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기쁨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기쁨을 깨달아 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입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의 즐거움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의 마음의 움직임을 고요히 하면서 입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고요히 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을 도 없이 나는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을 도 없이 머물게 머물게 입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을 집중하여 머물게 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을 해탈게 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을 해탈게 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무상을 따라 화나면서 입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무상을 따라 화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도를 따라 하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탐욕을 떠남을 따라 화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도를 따라 하나면서 나는 멸하면서 입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도를 따라 가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멸을 따라 가나면서 입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멸을 따라 가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떠나서나 감을 따라 가나면서 입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떠나서나 감을 따라 가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힌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입출식념을 널리 익히면 큰 효과와 큰 공덕이 있도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입출식을 수습하고 널리 익혀서 사념처를 원만퇴 할 것인가 비구들이여 때에 따라 길게 숨을 들이시면서 나는 길게 입식한다고 깨달아 알고 길게 내쉬면서 나는 길게 출식한다고 깨달아 알고 혹은 짧게 출식한다고 깨달아 알고 혹은 짧게 들이시면서 나는 짧게 입식한다고 깨달아 알고 짧게 내쉬면서 나는 짧게 출식한다고 깨달아 알고 나는 온몸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온몸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몸의 움직임을 고요히 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몸의 움직임을 고요히 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힌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몸을 따라서 환하면 전이란 정진이 있고 올바른 알미 있고 생각이 있고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조복하여 머문다 피구들이 원하는 그것을 몸속에 있는 모든 몸이라 부른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곧 입출식이다 흐름으로 비구들이여 그때 비구의 몸에서 몸을 따라서 환하고 전이란 정진이 있고 올바른 알미 있고 생각이 있고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조복하고 머문다 피구들이여 비구가 나는 기쁨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숨을 들이시리라 하고 익히고 나는 기쁨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숨을 들이시리라 하고 익히고 나는 즐거움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숨을 들이시리라 하고 익히고 나는 즐거움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숨을 들이시리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숨을 들이시리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숨을 들이시리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숨을 들이시리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숨을 들이시리라 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고요히 하여 숨을 들이시리라 하고 익힌다 이와 같이 위구들이여 모든 받아들임에 있어서 받아들임을 따라서 가나면 그때 전일한 정진이 있고 올바른 알미 있고 생각함이 있고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조복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나는 그것을 모든 받아들임 속에 받아들임이라고 부른다 곧 모든 입줄식에 마음을 잘 쓴다 그럼으로 비구들이여 모든 받아들임에 있어 받아들임을 따라가나면서 그때에 전일하게 정진하고 올바른 알미 있고 생각이 있고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조복하여 머문다 피구들이여 때에 따라서 나는 마음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입식하게 놀아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을 깨달아 받아들이면서 출식하게 놀아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을 지극히 기쁘게 하면서 출식하게 놀아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을 지극히 기쁘게 하면서 출식하게 놀아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을 마을 지극히고 나는 마음을 고정하면서 출식하게 놀아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을 고정하면서 출식하게 놀아하고 익히고 나는 마음을 애탈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있긴다 이와 같이 마음을 따라서 반하면 그때의 빌구들이 여전일한 정진과 올바른함과 생각함이 있고 쇠간의 탐욕과 근심을 조복하여 머문다 피고들이여 나는 생각함을 잃고 나올지 않은 알미 있는 입출식념의 수습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마음을 따라서 반하면 전일한 정진과 올바른 알미 있고 생각에 있고 쇠간의 탐욕과 근심을 조복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때에 따라서 나는 무상을 따라 반하면서 입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무상을 따라 반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탐욕이 떠나는 것을 따라 반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멸을 따라 반하면서 입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멸을 따라 반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출리엘을 따라 반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출리엘을 따라 반하면서 출식하겠노라 하고 익히고 나는 멸을 따라 반하면서 이와 같이 제법에 있어서 법을 따라 반하면서 비구들이여 그때는 전일하게 정진함이 있고 올바른 알미 있고 생각함이 있고 쇠간의 탐욕과 근심을 조복하여 머문다 탐욕과 근심을 끊어짐 지혜로서 보고 잘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제 법에 있어서 법을 따라서 관하면 그때는 전일하게 정진함이 있고 올바른 알미 있고 생각함이 있고 쇠간의 탐욕과 근심을 조복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입출식을 수습하고 널리 익혀서 사념처를 원만하게 하나니라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사념처를 수습하고 널리 익혀서 질각질을 원만하게 할 것인가 비구들이여 때에 따라서 비구의 몸으로 몸을 따라 반하면서 전일하게 정진함과 올바른 알미 있고 생각함이 있고 쇠간에 있어서의 탐욕과 근심을 조복하여 머물면 그때는 생각이 세워져서 없어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때에 따라서 비구의 생각이 세워져서 없어지지 않을 때 염든 각질을 수습하면 원만하게 수습된다 이마같이 생각에 있어서 머물면서 저법을 지혜로서 살펴서 보고 살펴서 알아 두루 생각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때에 따라서 비구가 이와 같이 생각에 머물면서 저 법을 지혜로 자세히 살펴고 자세히 알고 두루 생각하면 택법 등각지가 부지런히 행해진다 그때 비구가 백법 등각지를 수습하면 백법 등각지가 수습되어 원만해진다 비구들이여 때에 따라서 비구가 저 법을 지혜로서 살펴 자세히 알고 두루 사유하기 위해서 지참없이 부지런히 정진을 닦으면 정진등각지가 부지런히 닦아져서 그때 비로소 비구는 정진등각지를 수습하여 원만해진다 한결같이 정진이 애써 노력한 사람에게는 집착없는 기쁨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때에 따라서 정진에 쓴 비구에게 집착없는 기쁨이 생기면 희든각지가 정금되고 그때 비구가 시든각지를 수습하여 원만해진다 기쁨의 몸도 평안하고 마음도 고요하다 비구들이여 때에 따라서 비구가 기쁨을 얻어서 몸도 평안하고 마음도 고요하면 그때 비구가 경안등각지를 닦아서 수습하여 원만해진다 몸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된다 몸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온하여 안락하게 된 자는 마음이 안정된다 비구들이여 때에 따라서 비구에게서 몸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쾌하여 마음이 고요하면 그때 비구가 정금박지를 닦아서 수습하여 원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적정해둔 마음을 잘 관찰하여 깨닫는다 비구들이여 때에 따라서 비구가 이와 같이 마음의 고요함을 잘 관찰하여 사등각지를 닦아서 익힌다 그때야 비로소 사등각지가 원만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사념처를 수습하고 널리 닦으면 칠각지를 원만히 하나니라 그러면 비구들이여 칠각지를 어떻게 닦아 익히고 어떻게 널리 닦으면 지혜와 해탈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비구들이여 고를 떠남과 탐심과 고의 멸에 의해 버리고 떠나는 곳으로 향해 가는 택밥염등각지를 닦아서 익히고 택밥각지를 닦아서 익히고 내지 정진등각지를 닦아서 익히고 내지 희등각지를 닦아서 익히고 내지 고를 떠남과 탐심과 고의 멸에 의해서 버리고 떠나는 곳으로 향해서 사등각지를 닦고 익힌다 비구들이여 칠각지를 이와 같이 닦고 익히면 지혜와 해탈을 원만하게 하나니라 세전께서 이처라 말씀하셨다 비구들은 세전의 설법을 따라 기뻐하며 받들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와 Sciences 어떤 상태를 확인하고